한 끼죽쇼 장희진, 인천 4대 얼짱. 이경규, 김구라지 상여름 경한과 인천 에프네, 폭소. 줄처 JTBC 한 끼죽쇼. 한 끼죽쇼 이경규가 장희진을 인천 4대 얼짱으로 꼽았다. 29일 방송되는 JTBC 한 끼죽쇼에서는 배우 장희진과 재정안이 박동무로 출연해 이경규, 강호동과 함께 한 끼 식사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인천 송도에서 만난 규둥형 제이경규, 강호동, 는 장희진과 재정안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강호동은 장희진에게 송도에 살아요. 라며 인천 송도에서 만난 이유를 물었고, 장희진은 저는 그냥 인천 출신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경규는 우리 장희진씨가 인천 얼짱 출신이다. 인천하면 얼짱이 김구라, 장희진, 지상열, 염경환 이렇게 4대 얼짱 아니냐라고 말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이를 듣던 강호동은 농담 마시고, 인천하면 3대 얼짱 아닙니까? 위로 황신혜씨, 중간으로 예영씨, 그리고 아래로 장희진씨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장희진과 재정안이 박동무로 출연하는 JTBC 안기죽소는 29일 밤 10시 50분 방송된다.